솔로로 우 först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야의 숨은 고수 tailored 장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스바라시네 요루루 상 자 Laszme Maatay waatashiwa 차르밍조 dez 차르밍조씨 요들 장인인 그러니까 요들 장인인데 요들 장인이요? 요들 장인이잖아 아니 저 2위 장인으로 부른거 아니에요? 아예 못 불러요? 요들송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선생님인가 트위치 스트리머자 70만 유튜버이신 차밍조 선생님입니다 요들 장인으로 모셨는데 아 요들 장인 요롤님께서 본인 메인 컨텐츠죠 이렇게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진행하는 거 제가 이제 2위라는 악기를 시작을 하고 나서 좀 보란 식으로 제가 인스타에 좀 포스팅을 좀 했어요. 다짜고짜처럼 열라고 야 너 그거 잘 불더라. 방송 나와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2위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셉을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들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명조 씨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품격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요롤레 님을 애지중지해 주시는 우리 애정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조입니다. 저는요 원래는 이제 게임 방송을 8년쯤 했다가 음악 컨텐츠로 전환을 해서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시죠? 옛날 이제 2019년도 뭐 18년도 이 시절에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코미디 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조크 같은 거 날리고 노래 부르고 외국인 리액션 따가지고 국뽕 유튜버의 약간 초찰기 조회수는 쏠쏠했겠는데요? 그렇죠. 좀 많이 빨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 공개를 하면서 커버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절에 싱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방에서 합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로 이제 컨텐츠 하면서 또 한 1년 헤쳐먹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저는 음악 유튜버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일주일에 한 5개를 올리면은 4개가 저작권에 걸려요. 그중에 한 3개는 이제 아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70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벌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작게나마 이제 음원 유통사를 하고 있고 유통사를 메인으로 한 레이블이죠.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음악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을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레이블을 지금 차려가지고 제이 메이저죠. 방송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사 사장님 마냥 아니면 PD 마냥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솔직히 저는 원래 카메라 뒤에 쓰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차민주 하면은 뭔가 음악도 많이 알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 학교가 그럼 원래 음대가 아니었나 봐요. 나도 너 처음에 실용음악 이런 거 나온 줄 알았어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주시는데 작은 전문대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UCC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해갖고 상 타고 막 이랬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요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영화를 같이 가족들이랑 보는데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극 중에서 이제 B씨가 요들송을 불러요. 그때 제가 요들송을 처음 접했고 바로 한 번 거기서 불러봤어요. 그냥 따라 불러봤는데 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요들송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요들송들이 있더라고요. 블루스 요들, 컨츄리 요들, 독일식 요들, 웨스턴 요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속도를 느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가사를 받아 적어서 요로로로 우리에이 해가지고 다 받아 적고 어디서 꺾이는지를 다 이제 체크를 해놓고 처음부터 요로로로에이 리에이 요로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요로로 우리에이 이렇게 빠르게 만든 거예요. 방송하다가 누가 갑자기 차맹조님 오로나민씨 CF 노래 불렀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그 썰에 대해서 평소에 저한테 연락이 야 이거 해와 이거 해라 이러시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로 아니 그런 분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오로나민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씨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이 제가 녹음을 한 버전이고요. 들어보시면은 어 이게 조배룡 목소리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목소리를 삼킨가 익힌가 올린 거예요. 여자 목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중간에 생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제 목소리거든요. 그 당시에 요도송이 유튜브에서 뜨니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측에서. 이것도 저예요. 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키를 올렸다는 게 확 들리네. 요도송이 종류가 다양해요. 저도 건너들은 거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원래 요도송이 스위스 미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히는 오스트리아 미녀예요. 그래서 요들이 독일식 요들도 있고 스위스식 요들이 따로 있는데 스위스식 요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양떼를 볼 때 하는 거라서 빠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스위스 요들이고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알리는 이게 이제 독일식 빠르게 하는 게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컨츄리랑 만나면서 이게 나온 거죠. 지금 요들 장인으로서 요룰레이를 처음에 보고 닉네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요룰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뭐지? 요두를 하시나? 하고 방송을 들어가서 봤는데 요둘송을 안 하시고 첼로만 자꾸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름이 왜 닉네임이 요두리지? 생각 없이 지은 거죠. 기회 되신 김에 한번 배워보실래요? 조금 알려주세요. 일단은 평소에 내는 가성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쓰는 가성은. 이마에 마감 관살표를 쏜다라는 느낌으로 가성 한번 그냥 내볼래요? 이미 약간 요두린의 연모가 나타나는데 그 길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 진성과 이 가성을 레이 레이 그거를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레이 레이 뭐 요둘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요둘송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독학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잘하면서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럼 레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요둘 선생님이 신나셔서 저한테 이제 레슨을 주입하신 적은 있는데 제대로 레슨을 진짜 시간 내서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순수독학 차밍조님의 요둘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신 언제나 요로레 우띠 요로레 우띠 이게 애드립인가 하시는데 다 가사예요. 약간 재즈 같은 거예요. 스캔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호민 씨가 한 거 이런 것처럼 요둘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둘송을 여러 가지 릭들을 짱 넣고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lähmers 뺄 뺄 뺄 뺄 뺄 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요돌송 많이 부르는 거 처음 봐가지고 저도 지금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이거 근데 계속하면 목 아프지 않나요? 아니 오히려 괜찮아요. 혀를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또 차밍조 씨 하면은 요돌이지만 노래를 너무 잘하고 Take me home 뭐 이런 것도 잘하지 않나요? 남들이 안 부르는 걸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개인기를 하려고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한 건가요? 제가 옛날부터 머리가 좀 사대주의가 돼가지고 해외의 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고 차밍조 씨 하면은 딱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 보여줄 수 있는지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And so I cry some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a lot of what's in my head And I feel like a little peculiar And so I wake in the morning and I step outside And I take a deep breath and I get real high And I scream from top of my lungs What's going on? And I sai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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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hey What's going on? And I said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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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eah yeah I said hey What's going 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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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잘하는 것만 시켰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는 근처도 안 갔어요. 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없죠. 조매력 만세. 조매력 찬양해. 개잘해 개잘해. 안녕하십니까? 이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기는 EWI, Electric Wind Instrument, 전자 바람 악기, 방문팜의 아리문이다. 내 악기 안 팝니다. 자, 이 악기는 전자 세크소크폰입니다. 이 안에 100가지의 다른 악기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명 들으면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O잭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USB, B타입, 미디 키보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규격입니다. 구는 미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USB로 연결을 하시면은 프로그래머에서 소리 디자인도 직접 하실 수 있으믄이다. 요것이 조작이 굉장히 신기하믄이다. 뒤판이 여러 코르믄 생기었으믄이다. 오크타브, 요게 밴딩구. 아니, 이 위하면 꼭 그렇게 일본 교포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악기가 일본의 퓨전 재질 거장밴드, T-square라는 밴드에서 제일 먼저 이제 사용을 했었고. 어쩌다 너도 했대?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요거 마스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거를 방문 판매를 하셨습니다. 가격 물어봐도 돼요? 화이트 모델은 120만원 정도. 검정색 모델은 100만원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내장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렇게 불면은 이런 식으로 플루트 소리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국악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쁜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침 줄줄 나오니? 그렇습니다. 침 구멍과 혼돈이 후루룩 덱스, 휴지 이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관악기들이랑 다르게 관이 쭉 이렇게 있어서 약간 빨대 부는 느낌입니다. 휴지 많이 필요합니다. 아 진짜 흘리지 말아 나 여기서 휴지를 좀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맨날 자는데 야 너 진짜 여기만 흘려라.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리코더랑 주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연습을 안 했으면 안 했으면이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기능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누르면은 옥타브가 깔리믄이다. 없으면 인데 키면 옥타브가 이제 코러스로 깔리믄이다. 그리고 이 위에 거는 부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약간 같이 누르는 식으로 2위를 우리가 아무도 안 하긴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네요. 2위 장인으로 나왔지만 이 악기 시작한 지 두 달을 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모둘 장인이라니까 뭐 자꾸 2위 장인이래 진짜 1위 지 두 달을 빼기 시작하려는 2위 시 대만의 3위 장인이다. 2위 장인이다. 2위 장인이다. 2위 장인이다. 3위를 봐야겠다. 3위 장인이다. 다른 것도 해달라고 하면은 아 다른거 오늘 은퇴 시간입니다 오늘 데뷔입니다 오늘 데뷔에요 이미장인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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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네 아 두달 한 사람 안 같으 나 두달 한 사람 안 같으 응 아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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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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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